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지 모델 박보검입니다. 그렇다면 인기있는 이야기 수기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기는 밀리언페이지 작품이 50개가 넘는데요. 여는 페이지마다 회낭니다. 밀리언페이지 카카오페이지 커펜션! 2017년 가장 핫한 밀리언페이지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페이지 작품이 박보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기있는 이야기도 순위 차트가 생겼대요. 띠로리 100만명 이상이 본 죄송해요. 함께 보시죠. 다시 할게요. 카카오페이지